가버려 아니 또 뵙게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또 가버려 아아아아아아 세 번째로 가버려 자 이쪽으로 가자 에이 좋아 어 뭐지 어 어 이게 왠지 불쌍한 느낌이 들어 좀 얼굴이 무서워야 되는데 게임 진행하다 보면 좀 약간 좀 가면라이더 같기도 하고 그래 왠지 갑자기 라이더킥으로 문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서 흠 흠 자 방송에서 침묵지는 좀 자제해주세요 여러분 음 저 이것으로 들어가는거야 자 도망갔나 어이구구구구구구구구구Tw 어이구구구구구구ầu 어? 어? 설마 이걸 열면? 있는데 안에? 뭐야 나 방금 전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 뭐지? 같이 있었던건가? 등짝을 보자 손을 자주 씻으세요 일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잠겨있네요 어? 뭐 시험 뭐 저는 시험에 대해서 안좋은 기억만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학교 중학교 들어갔을때는 그때 한 전교에서 한 46등인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도 50등 안엔 들었어 거짓말 아니야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점점 그 떨어지더니 거의 막 진짜 중학교 졸업할때는 백 백 몇등이었나 정도에서 많이 힘들었지 고등학교야 뭐 검정 옷 입었으니까 짐쓸할 것도 없고 자 이쪽 앞쪽으로 점프점프 레볼루션 아 말했잖아 집안사정이 별로 안좋아서 그냥 자퇴하고 그러했다고 살다보니까 살다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구요 당장 내가 어려우면 뭐 거기 수명으로 가는거죠 검정 옷이 보면 자 이쪽으로 내려가자 바로 그렇지 어 뭐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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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씨 어디있어 무섭게 자 이쪽으로 빨리 가는거에요 자 이쪽으로 가면 정말 놀랍게도 자 이쪽으로 가면 정말 놀랍게도 왔던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행병 뛰어 뛰어 아이고 잠겼잖아 아이고 잠겼잖아 반대편인가? 그래 반대편이네요 저 여기야 여기 열쇠를 따고 올라가는거겠지 어이 어이 뭐야 아이 왜 당.. 야! 도망가지마! 어어 뒤에 도망가 아 원래 이거 이틀 나눠서 할라 그랬는데 지금 분량이 너무 애매해서 왠지 하루에 다 끝내야될 것 같은 그럼 불길하고 불길하고 또 불길하고 내일 불길하고 오늘 불길하고 내일 불길하고 아무튼 글피도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들어 뭐 내일은 뭐 딴거 해야지 뭐 이게 적당히 끊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더군다나 목도 앞으로 뒤지겠는데 여기가 애매하게 중후만이라서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뭐하세요? 뭐하시는거에요? 아아아아아아 바지는 입고 다니세요 좀 놀랐잖아요 자 이곳으로 가보자 희이 개판이야 희이 개판이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진행한 것도 곧 올라가니까요 나 목 많이 쉰 것 같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는다고 말해 그렇게 들리는다고 말해 아 나 coynt 멀어 으아앗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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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거운데 응 어 어어어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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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포게임은 이래서 제가 좀 싫어 안하는 편이에요 제가 복식이 이런게 아니라 진짜 뭐 생목으로 지르는거라서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진짜 아이고 진짜 막 가지가지 해요 한번씩 둘러보자 박음전 저쪽이 길이긴 한데 아무튼 조만간 산재문의 밤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 어 바라시더라구요 영재로도 하고싶은데 지금 좀 애매하게 자막이 날아가서 이쪽인가? 좋아 이쪽으로 가보자 좋네 사이렌도 자막이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 방송을 못해 가줘요 아아! 아우 위험했어 아우 위험했어 방송사고 날뻔했잖아 이것들아 이제 신부한테 가보자 You are. We will join the wall rider in just a moment. My Job. You alone shall escape it, Alba. This is your penultimate act of witness. The promise of the prophets was always freedom from death. And here it is. You will watch and record my death. My resurrection. And together we will be free. You are no longer in any danger. I fixed the elevator. It will take you to freedom. We will all of us be free. Now, my son. What was it? We will have to take you to the plac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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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구로 갈 수 있어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구로 갈 수 있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문 열어 빨리 내가 열거야 니들이 여지마 내가 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연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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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니 아 지금 저 목이 많이 쉬었어요 간만에 소리좀 질렀더니 오는데 아니요 그냥 놀라서 소리질러서 목이 쉬었어요 흠 이 한명씩 부시면서 오는거 같애 자 돼지형이 오는거 같네요 자 뛰어 이쪽으로 달려 익히마스 제발 님아 이거 아니잖아요 자 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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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자자자자 가라 엘리베이터 아유 내려간다 어이 뭐야 더 내려가나 이제 묻지도 따지놓고 시원하게 움직여자 이제 묻지도 따지놓고 시원하게 움직여자 이런 발 발 발 발 발 씨 씨 씨 씨 네 네 내 시체를 누가 찾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난 미친게 아니다 안다 나도 안다 꼭 미친놈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걸 하지만 하지만 난 정상이다 세상이 날 미치게 하긴 하지만 징거로 꽉 찬 카메라도 있다 욕을 안하는 BJ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 짝퉁롤이라고 불러야 한다 세상에 머코프의 잘못을 알려야 한다 걸레가 된 죽은 내 몸뚱이로 그 자식들을 매장시켜라 자 이게 바로 영구소인거 같은데요 빠르게 이동해보죠 자 들어가 우리 사랑의 배터리 없니? 그딴 거 없습니다 자 14번째 월라이더 환자 검시결과 는 궁금하지 않아 자 빠르게 이동해보자 바깥이다 바깥이다 좋았어 이끄요 뭐야 아 자자 월라이더다 저 도망쳐야되요 서브좌프레볼루션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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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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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요 갓 아 이거지마 라이더요 라이더요 땡큐 젠장 내가 너 뒤질 줄 알았다 내장부터 갈갈이 찢겨져 콘크리트 벽에 빛덕이 된 니 자네를 본다 일단은 이 지옥에서는 나갔구나 그리스 워커 신이시여 이번만큼은 저를 굽어 살피시기를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자 빌리를 만나야 돼요 빌리 빌리 야 야 빌리 빌리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빌리 무시하는 거야 빌리 자 빌리 자 빌리 무시하는 자 참을 수가 없는데 빌리 자 빌리 빌리 나의 삶을 꺼내려 삶을 꺼내려 내 안아스티시아 넌 내가 제대로 못하옵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아야 되는지 자 누군가 이곳에 살아가고 너는 죽을거야 좋아 그러면 내가 특별히 이걸 들려주지 빌리 무시하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빌리 무시하지 마요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죠 자 일단 월라이더한테 안걸리고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월라이더 선생님 제가 알았나요 님이 있을줄 미처 몰라 뵀는데 어쩔까 어찌 왔을까 자 이곳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맞을거야 아마 맞겠죠 뭐 어휴 빌리형 쫓아오 아야야야 빌리형 쫓아온다 누구 방종했나 일단 계속해서 이동해봐야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공급실 정구분자 희미하게 인터넷에서 본 나노기술에 대한 기사 내용을 떠올려본다 술에 취해서였나 아닌 대충 봤던건지 어떻게 없애는지 전혀 기억이 안한다 그래도 빌리가 그 중심인건 확실하다 빌리를 찾아 죽이고 이 모든걸 끝내야 한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빌리에요 자 빌리의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23살일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삶에 지친 50살은 되어버린다 얼굴에 깊은 고통이 새겨져있다 죽음이 오히려 자유로운 선물이 되겠지 굉장히 서글퍼 보인다 얼굴이 자 그리고 여기 많이 많은 녀석 한 마리 도리도리 파는 글씨는 주인공 본인이 쓰는 글씨죠 일단 여기가 잠겨있어요 여기 배터리 없고 자 빠르게 뛰면 되겠죠 하 그러게 어쩌다보니까 겨당이 됐어 여기가 빌리의 호프 빌리 호프의 폐 간 생명 유지 장치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기계가 미친놈아나 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걔 박살을 내주지 엉망진창이 되게 해주겠어 그 딥닥한 새끼는 죽어야 돼 어짜다보니까 그냥 원래 오늘 그냥 적당히 나눠서 할라그랬는데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퍼피티얼 찍겠는데 아.. 진짜 너무하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거잖아 자 일단 이걸 돌려서 자 일단 이걸 돌려서 자 일단 이걸 돌려서 1,2,0 오는 소리가 들려 1,2,0 오는 소리가 들려 아유 자 달리자 열심히 달려보자 어린이 쫓아오긴 쫓아오는 것 같은데 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무작정 달리면 어떻게든 됩니다 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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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리스님 벨프톤 303개 아 초콜릿 303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간다 아 힘든데 나 지금 하지만 그래요 초콜릿 303개는 그냥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리액션을 위해서 에엑 에엑 저흥 azo 저의 사리살굴 위안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다시 뜁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문 열고 들어올 정도의 소음이었는데 안 들어온 걸 보니까 주무시나 봐요 원래 깨어 계시면 진짜 문 열고 이식게 하면서 한 번씩 등짝 스매싱은 한 번 날라오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네요 쩝쩝뿌레 블루샷 아유 뭐야 왜 이쪽에서 어휴 잠깐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어휴 온다 어휴 다행이다 어휴 계속해서 뛰어줍니다 자 베르니케 빌리의 꿈 어쩌고저쩌고 좋아 이걸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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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빌리 혼내주면 돼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점프저프 레졸루샷 아아악 아아 뭐야 짜 깨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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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앟 앟 안돼 계속해서 뛰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달려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것만 끄면 돼 자 공주님 뵙서 한계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빌리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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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악 아악 아 약간 유두는 꼬집지마 아악 아 어딜 꼬집어 어이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녀석이었다. 나가라. 실컷 괴롭혀놓고 나가래. 그래도 어떻게 3시간으로 끊었네. 3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힘내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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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원래 아웃런스트는 이 엔딩밖에 없잖아요 만약 다른 엔딩이 있었으면 offline 유튜브에 나왔겠죠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질가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